하신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 이 영화를 보여주면 학생들 수학 성적이 올라가더라구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제 인생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요 없던 열정도 생기는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천재 수학자죠 존 애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했어요 그리고 골든글러브에서도 4관왕 하면서 러셀 크로우가 나무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존 애쉬 수학자인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존 애쉬가 대학원 기숙사 유리창에다가 수학문제를 풀어요 이게 영화 포스터에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나봐 그러니까 이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그 학원 창문에 학생들이 그 수학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랬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존 애쉬가 좀 엉뚱해요 그래서 막 비둘기를 쫓아다니면서 비둘기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워낙 뛰어나니까 존 애쉬가 MIT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 비밀 요원이 찾아와 가지고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이 암호 해독을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존 애쉬가 그리고 암호 해독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국방부에 스카우트 돼서 비밀 임무를 맡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의 강의를 듣고 있던 이제 알리샤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에 이제 꼬린을 하게 됩니다 존 애쉬에게도요 이제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냐면 그 리만 가설을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리만 가설이 뭐냐면 수학계의 7대 난제라고도 하죠 정말 어려운 문제여 가지고 상금이 한 문제당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가 걸려있는 그런 난제를 풀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안 풀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련이 자기를 죽이려고 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신분열증 이제 조현병이죠 조현병이 점점 악화가 돼요 수십 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알았는데 그 부인이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줘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휴먼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이겨내고 드디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이 시상식장에서 존네시가 한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객석에 앉아있는 자기 부인 엘리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존네시가 젊었을 때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노 교수가 식당에 앉아있는데 동료 교수들이 와서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양복 안에서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노 교수 앞에 놓고 가요 많은 동료 교수들이 그거를 이제 막 멀리서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를 봅니다 존네시가 나중에 이제 존네시가 노벨상을 타고 나서 그 자기도 노 교수가 되었을 때 동료 교수들이 와서 존경의 의미로 만년필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는 장면을 볼 때 저도 울컥하고 막 그런 감동이 안에서 밀려오는 저도 부러우면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존네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존네시는요 게임 이론을 연구를 했어요 수학을 이용해서 게임 이론을 처음으로 증명을 했고 원래 이제 시장 경제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존네시는 게임 이론에서 자기만의 균형 이론으로 노벨상을 탔는데 이제 이 이론이 이 이후에 내쉬 균형이라고 불리게 되죠 27페이지짜리 고 박사 논문 단 하나로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고 신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존네시 나중에는요 아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아벨상은요 필즈상과 함께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불리는데요 정말 수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벨상 상금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벨상 상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부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실제로 뭐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네 그런 슬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뷰리풀 마인드 여러분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학생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수학에 대한 열정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수학 영화 리뷰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 수학 영화는 꼭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